대기압의 크기 준비물, 와인잔, 실리콘 패드, 삼다수병 수조, 물 와인잔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실리콘 패드로 와인잔 입구를 막은 다음 거꾸로 듭니다. 실리콘 패드가 떨어지지 않고 와인잔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기압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압착거리를 실리콘 패드에 붙입니다. 차례대로 물을 넣은 삼다수병을 걸어 보겠습니다. 삼다수병 하나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다수병 두 개를 걸어 보겠습니다. 다시 삼다수병 세 개를 걸어 보겠습니다. 삼다수병 총 여섯 개를 걸어도 끄떡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을 넣은 삼다수병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처럼 대기압은 평소 느끼지 못하지만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